여러분 안녕하세요. 락서입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은 제가 지난번부터 말만 하다가 아직까지 영상을 못 만들었던 각 인터넷 서점 소설분야 1위 작들을 리뷰하는 영상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예스24, 교보문고, 그리고 알라딘 이 3개의 인터넷 서점에서 1월달에 1위를 했던 문학 서적들을 모아 보았습니다. 사실 지금 3월인데 왜 1월을 하고 있냐라고 말씀하신다면 이게 제가 매달 준비하고 있는 컨텐츠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좀 늦게 생각을 해서 2월달에서야 컨텐츠를 기획하게 되었고 그래서 1월달을 준비하는데 그 사이 3월이 되어버렸습니다. 현재 2월달 베스트셀러도 샀기 때문에 추후에 책이 오고 읽고 바로 또 리뷰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바로 각 인터넷 서점 1월달 소설분야 1위 서적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첫 번째 1위작은 황정훈 작가의 디디의 우산입니다. 이 책은 알라딘 인터넷 서점에서 1월달에 소설분야에서 1위를 한 서적이에요. 사실 이 책이 거의 1월 말에 나와서 아주 늦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이 팔려서 1월달에 1위까지 한 거겠죠? 여러분들 중에서 제 지난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제가 북토크도 다녀왔다는 사실을 아마 아실 텐데요. 그만큼 최근에 핫한 유명한 소설이죠. 아주 간단하게 디디의 우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이 디디의 우산은 황정훈 작가가 2010년 동명으로 냈던 디디의 우산 단편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장편인 줄 알고 샀는데요. 알고 보니 비슷한 정서, 비슷한 시대를 공유하고 있는 중편 두 개가 묶인 소설집이더라고요. 황정훈 작가가 밝히기를 이제 과거 2010년에 썼던 그 디디의 우산이란 단편이 부서져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밖에 없었다. 거기에서부터 시작한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거든요. 소설적 배경은 2010년대이고요. 촛불 시위가 있었던 시기를 전후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중편은 디라는 중편이고 뒤에는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다는 중편 두 개가 엮여 있고요. 두 작품 모두 간단히 말하자면 어떤 상실이나 단절, 폭력들로부터 상처받은 자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앞선 중편 D의 경우 사고로 사랑하는 디디가 죽자 이후에 남겨진 D가 디디의 상실로부터 많이 힘들어하다가 천천히 세상 밖으로 나오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고요. 작품의 배경에는 주로 세훈상가 등장합니다. 뒤의 작품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다의 경우에는 각종 시위에 참여하고 저항했던 어떤 여성의 시선에서 그들이 받았던 상처와 공동체적 연대감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촛불집회 시기까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은 순문학 쪽이다 보니까 사실 이야기의 전개가 엄청 큰 사건들이 있다거나 뚜렷한 경계를 띄고 있지 않아요. 또한 중편이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사건을 담기도 아마 힘들었을 것이고요. 특히나 이 작품 같은 경우는 황정은 작가가 최근에 관심이 있다고 했던 여성 문제 및 어떤 소수자 문제들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제가 한 독자로서 이 작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자면 아주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엄청 좋지도 그렇다고 나쁘지도 않았어요. 그러한 감정을 느꼈던 이유가 뭘까 제 스스로 한번 고민을 해봤더니 제가 판단하기에는 감정의 형성이라는 부분에서 저에게 크게 와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인물들이 소중한 일을 잃거나 상처받은 기억들, 이런 상실의 감정들은 이해할 수 있으나 그 이전 단계, 거기까지 가기 위한 그 이전 단계의 어떤 서사라든지 이런 쌓아감의 과정들이 저에게는 좀 충분치 않다고 느껴졌던 것 같아요. 우리의 일상생활이 그렇지만 소설 내부의 이야기들도 하나의 큰 즐기를 따라가고 있다기보다는 주제를 조금씩 벗어나는 부분도 있다는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또한 인물들에 대한 묘사가 특정성이 좀 떨어지는 편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작가가 캐릭터를 나타내면서 그렇게 쓸 수밖에 없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어쨌든 그런 과정 속에서 인물들의 색채가 상당히 흐릿하고 서사 자체도 제게는 약간 흐릿한 걸로 느껴지다 보니 이후에 그 상실의 감정의 어떤 흐름에 제가 완전히 편승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게는 조금은 아쉬운 작품이긴 했으나 절대 작품이 나쁘다거나 하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이 순문학 쪽은 그 작가의 문체나 어떤 특징에 따라서 많이 취향이 갈리기도 하거든요. 제가 느낀 부분들을 여러분들은 느끼지 못하셨을 수도 있으나 앞서 말씀드린 어떤 주제적인 부분에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읽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릴 것 같습니다. 또한 제가 북토크를 다녀오면서 황정은 작가를 보게 되고 사실 이 작품을 읽었을 때는 다음 작품에 대한 욕구가 크게는 없었는데요. 한번 황정은 작가의 대표작이라고 하는 다른 작품들도 한 권쯤은 더 읽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책은 기온미소의 아가씨와 밤입니다. 이 책은 예스와 교보문고에서 1위를 1월달에 했던 책인데요. 사실 이름만 들어도 기온미소라는 작가가 국내에서 워낙 유명하죠. 과거에 상당한 로맨스물을 많이 썼던 작가인데 이번 작품에서는 로맨스와 추리, 약간의 스릴러가 합쳐져서 과거 기온미소의 작품에 비해서 변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는 작품입니다. 주인공 토마는 이미 작가가 되어서 시간이 상당히 흐른 뒤인데 어느 날 협박 편지 같은 거를 받게 돼요. 마치 지난 여름날에 네가 뭘 하고 있었는지 알고 있다 라는 듯한 느낌의 어떠한 말도 없는 미스테리한 협박이었죠. 그런 협박은 이제 이 토마가 생댁시페리 고교를 다닐 당시에 일어났던 빈카의 실종사건에 대한 암시이긴 한데요. 현재와 과거를 오가면서 시점 변경도 좀 잦은 편이고요. 시간 이동도 잦은 편입니다. 여러 인물들이 당시 빈카의 어떤 실종사건, 나중에 밝혀진 어떤 살인사건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쭉 흘러가는데 제가 더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 못 드리는 이유가 사실상 내용이 전부이고 반전이 워낙 많아요.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니 반전이 많다는 말에 되게 흥미가 생기실 수 있잖아요. 하지만 제가 거기에 약간 초를 치자면 반전이 너무 많습니다. 중반까지는 재미있게 읽었어요. 중반까지는 뭐 기본적으로 기온미소라는 작가가 워낙 잘 읽히는 작가이기도 하고 그냥 편하게 편하게 내용을 읽어 나갔던 것 같아요. 어? 누가 죽였지? 아 이런 거였나? 하면서 슬슬 읽어 나가고 있는데 마지막 한 3분의 1 남았던 그 시점부터는 그러니까 후반부에서부터는 이제 하나씩 비밀이 밝혀지기 시작하는데 그 비밀들이 감당하기가 좀 힘듭니다. 반전을 위한 반전들이 가득 차있다는 느낌이에요. 한 두 번 반전까지는 아 이런 거였어? 라고 인정하겠는데 그 이후에 모든 인물들이 다 알고 보니 이렇고 알고 보니 이렇고 알고 보니 얘랑도 뭐가 있었고 알고 보니 얘랑도 뭐가 있었고 다 이런 식이다 보니까 나중에는 좀 지치게 되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무엇을 위한 반전이지? 이 인물들까지 끌어들였어야 할 이유가 있었나? 그리고 또 이 인물과 이 인물을 이렇게까지 엮어야 될 이유가 있나? 사실상 한 편의 막장 드라마를 보는 듯한 느낌? 후반부엔 솔직히 전 좀 실소를 하면서 보았습니다. 아 이건 아닌데 하면서 말이죠. 더구나 마지막에 모든 게 밝혀지고 사실 따지고 보면은 어떤 위선적인 모습들이 분명히 보이는데 그런 것들이 작품 속에는 별로 위선적이지 않은 걸로 드러나기도 하고요. 좀 심한 말로 그냥 개죽음 당한 사람도 있는데 그거에 대한 재조명이 없이 그냥 흘러나가 버리는 느낌입니다. 사실 저는 이제 한 중학교 때 이후로 기운미수의 책을 처음 읽는 거긴 한데 베스트셀러 1위 컨텐츠를 위해서 사서 읽어보긴 했지만 중반까지는 재미있게 읽었어요. 근데 마지막 가서 그런 부분들을 다 읽고 나니까 조금보단 많이 실망스럽더라고요. 제가 너무 많은 걸 기대한 걸까요? 그래서 이 아가씨와 밤은 2월 달에도 1위 목록에 포함이 되어 있던데 내용적으로는 저에게는 좀 의아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반전이 많고 이야기가 비밀에 많이 쌓여 있는데 그러한 반전들을 좋아하시고 진짜 가볍게 읽을 만한 어떤 책을 읽어보고 싶으시다면 귀여운 미소의 아가씨와 밤을 추천드리나 약간은 투머치를 싫어하시는 분들이라면 굳이? 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작품이네요. 세 번째 책은 히가시노게이고의 마르게 태동입니다. 이 책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실수를 하긴 했어요. 1월 달에 베스트셀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주간이었더라고요. 제가 봤던 1위가 그래도 이 책이 항상 소설 카테고리에서 1, 2월 동안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또 소개해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일부러 사기도 한 거니까 말이죠. 먼저 히가시노게이고의 작품들은 저는 중고등학교 때까지 읽어봤던 기억이 나요. 상당히 재미있었고 어떤 추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흥미로운 작품들이었죠. 참 다작을 하는 작가잖아요. 느낌상 매달 나오는 느낌? 사실상 쓰는 속도를 읽는 속도가 못 따라가는 느낌이긴 한데 이 마르게 태동은 전에 나왔던 라플라스의 마녀라는 작품의 프리콜, 이전작인 격이에요. 그래서 그 라플라스의 마녀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옛날 이야기, 어떤 초기 버전이 좀 담겨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작품입니다. 기본적으로 상당히 가볍게 읽혔어요. 하루에 100페이지, 150페이지 쑥쑥 나갈 정도로 잘 읽히는 작품이긴 했습니다. 그러나 단적으로 먼저 말씀드리자면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 작품의 내용 구성이 옴니버스 식이더라고요. 여러가지의 사건이 있는데 하나의 사건이 발생하고, 그 사건을 해결하고 그리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다른 사건이 발생하고, 해결하고 뭐 아시다시피 코난이라든지 혹은 김전일이라든지 대부분 그런 작품들이 다 옴니버스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이 작품 역시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런데 단순히 그것만으로는 제가 이 작품에게 실망스럽다는 말을 하지 않았을 텐데 제가 실망스럽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여러가지의 사건들 독립된 사건들의 플롯 구조가 똑같습니다. 하나의 사건이 발생하면 주인공들이 와서 그중에 이제 여자쪽 고등학생인 마독화가 신비한 능력으로 그걸 해결하고 모두가 놀라고 훈훈하게 마치면서 끝이 나고 두 번째 이야기도 사건이 발생하면 이 마독화가 와서 또 신비한 능력으로 해결하고 훈훈하게 끝나고 이 모든 과정의 반복이에요. 첫 번째는 그렇다 치고 두 번째까지도 어라? 싶었는데 세 번째도 그러니까 아예 첫 장만 읽어도 뒤에 내용이 다 예상이 가는 거예요. 어차피 얘가 와서 해결하고 끝나겠지 훈훈하게 그것도 그런 의미에서 아무리 이 작품이 라플라스의 마녀라는 작품의 프리퀄인 격이라고 하더라도 라플라스의 마녀를 읽으신 분은 이 작품을 재미있게 읽으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읽지 않은 독자로서 이 책이 하나의 책으로 나왔다는 사실은 독립된 작품으로서의 가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선 저는 정말 낮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는 작품입니다. 이 독립된 작품으로서는 플롯 구조가 다 똑같으니 특별히 매력이 없는 작품이에요. 뭔가 이야기의 진행에 따라서 각 사건별로 좀 독특한 꼬임과 독특한 해결 방법 그래서 그러한 추리를 따라가고 머리를 쓰는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이미 처음부터 그런 과정들이 반복으로 똑같이 되니까 사실 흥미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말씀드린 것처럼 잘 읽히긴 했으나 그거와는 별개의 문제로 플롯이 너무나 실망스러웠습니다. 어떠신가요? 이렇게 좀 간단하게 1월달 소설 분야 베스트셀러 1위 목록들을 한번 리뷰를 잠깐 해보았는데요. 저도 좀 많이 기대는 했어요. 왜냐면 제가 워낙 고전들도 많이 읽고 옛날 작품들을 좀 많이 읽다 보니까 최근 트렌드가 무엇이고 어떤 작품들이 얼마나 재미있는 작품들이 있을까 좀 기대를 했었는데 디디의 우산 작품이 나쁘다는 의미는 아니었고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었지만 그래도 괜찮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나머지 귀여운 미소의 아가씨와 밤과 히가시노게이고의 마력의 태동은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많은 것을 바라는지는 몰라도 플롯적으로도 너무나 실망스러웠던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2월달에도 3월달에도 이 컨텐츠를 계속 해나감에 있어서 사실 조금 망설여지는 부분도 있어요. 아 약간 돈이 아깝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래도 감안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왜 이 작품들이 그렇게 인기가 많았을까 그거에 대해 좀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디디의 우산 같은 경우는 황정은 작가가 물론 유명하시긴 하시죠. 그런데 이 순문학 장르의 특성상 사실 그렇게 많은 부스가 팔리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은 이 황정은 작가의 디디의 우산이 베스트셀러로 그렇게 많은 부스를 팔았다는 것은 저는 한편으로는 이 창비 나름 문학 쪽에서 대형 출판사 중에 하나인 이 창비의 홍보 역할이 상당히 컸다라고 느낍니다. 실제로 기사 같은 걸 찾아봐도 이 창비에서 이번에 디디의 우산 책을 상당히 많이 홍보도 하고요. 황정은 작가도 거의 1, 2개월 몇 개월 동안 행사 일정이 잡혀있을 정도로 이 디디의 우산의 홍보에 있어서 되게 바쁘시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에게 노출도 좀 많이 되고 보시다시피 책도 상당히 디자인이 예쁘잖아요. 어떤 작가의 유명세와 그리고 그 작가가 믿을만하다는 사실 그리고 이 대형 출판사의 어떤 홍보 효과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그렇게 많이 팔릴 수 있던 게 아니었나 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고요. 기온미소와 히가시노 게이고의 작품들 같은 경우는 작가 자체가 너무 유명하죠. 사실 그래서 이 두 작가는 국내에서 책 내면 어지간하면 베스트셀러가 되긴 하죠. 아무래도 어려운 책을 읽기보다는 한 달에 많은 책을 읽으시는 경우가 아니라면 좀 편하게 읽고 싶으시다 보니까 기온미소 작품이나 히가시노 게이고 작품이 더 큰 인기를 얻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절대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시장 전반적인 상황이 그렇다고 보인다는 거죠. 그러나 역시 작품적으로는 아쉬웠던 부분이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온미소도 그렇고 히가시노 게이고도 그렇고 히가시노 게이고는 벌써 신작이 또 나왔던데 다른 작품들에서는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후 지금까지 락서였고요. 각 인터넷 서점 1월달 베스트셀러 1위 소설 분야 책들 리뷰 어떠셨나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책을 구매하실 때 이 상위권의 서적들을 좀 고려하시게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선택에 도움이 되실까 하여서 이렇게 시작을 해보았는데 너무 처음부터 약간 아쉽고 안 좋은 말말 한 것 같아서 좀 마음이 무겁기도 하지만 아주 솔직한 감상인이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셔서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 주시고 그럼에도 본인은 한번 읽어보고 싶다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하신다면은 본인의 취향에 맞게 읽어보시기를 또 추천드립니다. 이 콘텐츠의 첫 영상이라 조금 엉성한 부분이 많았던 것 같은데 이 책들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든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으시다면은 댓글로 조금 더 많은 분들에게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여러 의견을 남겨주세요. 같이 또 이야기해보면은 장점과 단점들 이런 것들을 좀 쌓아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그럼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